가격대별 베스트 추천 대법 진짜 순했어. 나의 입냄새가 와 브라질리언 왁싱을 솔직한 리뷰를 해드릴게요. 응 저 언니 저것도 영어 파는구나. 우리 몰랑이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오늘은 제가 인간 올리브영 느낌으로 그린그린하게 입어봤는데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흑발도 좀 하고 아이라인 꼬리도 이렇게 싹 올려서 그리니까 최근에 어떤 분이 펜트하우스에 나오는 천서진을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칭찬이겠죠? 약간 그 이런 표정이 닮았나? 제가 방금 카메라로 찍다가 제 얼굴을 봤는데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사담을 해봤어요. 이번에는 제가 특별하게 가격대별 베스트 추천템을 꼽아보려고 해요. 저랑 같이 올리브영의 가격대별 추천템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가 엄청 많이 구매를 했어요. 제가 여기서 평소에 잘 쓰는 제품부터 처음 써보는 제품까지 많은데요. 일단 저렴한 애들부터 소개를 해봐야 되겠죠? 가장 처음은요. 덴티스테 후레쉬 브레스 스프레이입니다. 정가는 6,600원인데요. 온라인 할인가 기준으로는 4,300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매장에서 구매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올리브영 70% 세일을 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틀만 늦게 살걸. 제가 얘는 벌써 10통 넘게? 이 덴티스테 스프레이는 크리에이터 루시가 영상에서 무려 80번 재구매한 꿀템으로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오래돼서.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그 뒤로부터 저도 하나씩 구매해서 쓰다가 지금은 차에도 한 두 개 가방마다 하나씩은 꼭 넣어놓고 있고 파우체도 있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선물하고 요즘에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칙칙 구강 스프레이인데요. 요즘엔 특히 또 마스크를 착용하잖아요. 마스크 쓰면 나의 입냄새가 엄청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양치를 잘한다고 해도 이게 어쩔 수 없이 입에 그 단내는 계속 나와서. 특히 저는 이제 하루 종일 촬영장에 있다 보면 마스크를 못 벗다 보니까 내 입냄새를 맡는 게 너무 고역인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뿌려주면 상쾌하면서도 깔끔하게 입냄새 싹 잡아줄 수도 있고 시원하기도 하고 정말 구치가 싹 사라지는 느낌? 올리브영에서 몇만 원 이상 사은품 이런 거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약간 가격 맞출 때 몇 번 산 적도 있는데 그럴 때 좀 추천을 해요. 안 써본 사람이 없지만 정말 정말 유명한 막구강 칙칙 스프레이. 두 번째는요. 짜자잔! 얘는 컬러그램의 아티스트 포뮬라 크림 라이너예요. 정가는 9,000원이고요. 할인가는 무려 4,800원이에요. 5,000원도 안 하는 가격이거든요. 4,800원이면 스벅에서 한 잔 값이랑 거의 맞먹는 가격이거든요. 제가 영상에서 자주 소개했었던 릴리바이레드의 더스티시더랑 멜로우 코랄이 밑트임, 뒤트임, 언더트임 할 때 정말 좋다고 했잖아요. 가격으로 비교했을 때는 릴리바이레드가 조금 더 비싸고 심도 조금 더 굵은 느낌인데요. 이 컬러그램이 더 그립감은 좋은 편이고 잘 그려지고 스머징도 쉬워서 언더트임, 밑트임, 뒤트임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진짜 추천을 해요. 밑트임이랑 뒤트임을 할 때 딱 브라운 컬러를 사용하면 내 눈이 어디까지인지 다 보여주게 돼요. 내 약점을 아이라인으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스머징 할 수 있는 코랄 브라운, 밀크티 브라운 이런 색상으로 살짝살짝 여기까지가 눈일까요? 아닐까요? 하는 것처럼 조금 조금씩 그려줘야 되거든요. 블렌딩도 쉽고 자연스러워서 그윽한 효과를 주기에 추천하는 일반원대 이하의 아랑 꿀템입니다. 다음은 여러분 짜자잔 신상이에요.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봄바람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기생충 따라해보려고 그랬는데 정말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아 너는 계획이 있구나? 페리페라에서 신상으로 톤온톤 팔레트를 출시했는데 제가 갔을 때 올리브영이 딱 두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액칭! 하고서 내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정가는 19,000원인데요. 할인가로 적용을 하면 13,600원까지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약간 자연스러운 톤온톤 팔레트라서 그냥 내추럴하게 연출하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에 팔레트는 톤온톤 느낌으로 핑크, 코랄, 내추럴, 브라운 약간 뉴트럴한 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봄 웜톤 그리고 여름 쿨톤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여름 쿨톤 분들이 보시기에는 약간 웜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오늘 제가 메이크업 해보면서 느꼈는데 명도가 조금 빠지고 채도는 적당히 들어가 있어서 기존에 자기가 사용을 하던 아이라이너나 다른 블러셔 컬러를 잘 색조합을 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제 아이 메이크업도 이걸로 해줬거든요. 제가 활용하는 꿀팁은 아이 메이크업에 사용한 섀도우를 짜자잔! 그대로 이용해서 볼 터치 톡톡톡 가볍게 얹어주면 전체적으로 색조합이 잘 맞거든요. 따로 블러셔 구매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쓰는 방법을 추천을 해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이라인을 풀어줄 수 있는 다크한 컬러나 너무 밝은 하이라이트 컬러가 좀 없다는 게 아쉽기는 해요. 얘는 딱 컨셉을 잡고 구매를 하면 좋지만 이 팔레트 하나로 난 아이 메이크업 끝내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약간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페리페라는 약간 미사페잖아요. 믿고 사는 페리페라. 그리고 이번에도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 봄부터 여름까지 잘 사용을 할 것 같아요. 얘는 짜자잔! 이게 뭐냐면요. 여성 청결제예요. 유리아주 제품인데 얘가 이제 화해에서 꽤 높은 랭킹에 들어가 있다고도 하고 영상에서 여성 청결제는 부끄러워가지고 처음 보여드리는데 그 있잖아요. 그 브라질리온 왁싱 그 아래에 하는 왁싱 있잖아요. 제가 그 브라질리온 왁싱을 해요. 근데 이제 하고 나서 질염도 많이 괜찮아지고 생리할 때도 냄새도 덜 나고 엄청 위생적이더라고요. 정말 그 브라질리온 왁싱은 하기 전과 후로 이게 진짜 완전 인생의 신세계를 맛볼 수 있는 약간 그런 아인데 이제 그걸 하면서 제가 많이 느낀 게 아 이게 여성 청결제가 무조건 꼭 필요하구나.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써봤거든요. 오늘 완전 TMI다. 오 좀 산뜻하고 오 산뜻하고 거품이 굉장히 부드럽고 오 세정력도 괜찮고 괜찮았어요. 오 괜찮더라고요. 제가 화해에서 찾아봤는데 20가지 주의성분이 몇 개 들어가 있긴 하더라고요. 이게 살짝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첫 사용감이 나쁘지도 않았고 딱히 문제가 없다면 저는 한 번 더 구매해서 쓸 의향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색조템인데요. 어? 이거 이제 모르시는 분들 없죠? 베네피트의 차차틴트랑 러브틴트인데요. 정가는 21,000원이고 그리고 할인가는 16,800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호불호도 강하고 장점도 많지만 그만큼 단점도 많은 아이인데 제가 얘를 왜 가격대별 추천템으로 넣었냐. 오늘 제가 입술 베이스를 차차틴트랑 러브틴트를 조금 섞어서 발랐어요. 요즘에는 마스크 착용을 하다 보니까 일반 워터틴트는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고 벨벳틴트도 입술에 묻어남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수채화처럼 입술에 싹 하고 스며드는 진짜 틴트, 리얼 틴트 같은 애들이 요즘에 자꾸 찾게 되다가 올리브영에 갔는데 얘를 딱 보고서 맞아, 얘가 자연스러운 착색은 짱이었지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두 개나 가져왔는데요. 진짜 진짜 안 묻어나는데요. 단점이 있죠. 완전 큰 단점. 바로 유플레 현상. 입술끼리 음파음파 했을 때 마찰 때문에 이렇게 유플레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톡톡톡톡 두드려주듯이 입술에 적당량을 발라주고 손을 콕콕콕콕콕콕콕콕 해주고 빠! 하주면 정말 잘 밀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러브 틴트랑 차차틴트 둘개 다 구매를 했고 뭐 색깔이나 이런 거 설명은 너무 유명하니까 패스 하도록 할게요. 패스! 짜자잔! 얘는요, 아임프롬 피그 스크럼 마스크랑 아임프롬 허니 마스크인데 제가 올리브영 매장 갔을 때 이 허니 마스크는 품절이었고 제가 얘는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서 받았어요. 정가는 32,000원인데 인터넷 할인가로 구매를 했을 때는 25,600원에 구매가 가능해요. 제가 얘를 처음 알게 된 거는 그 유튜브 코가이님이 추천을 너무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처음에는 이거 허니 마스크를 그렇게 추천하더니 나중에는 이거 피그 스크럼 마스크도 괜찮다고 자꾸 영업을 해서 영업을 당했어요, 제가. 제가 영상에서 말했잖아요. 저 과한 필링이나 스크럽 쓰면 진짜 민감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써봤는데 내가 써본 스크럽 중에서는 진짜 순했어. 진짜 순했어요. 흑설탕에 작은 알갱이가 섬섬 옥수처럼 숑숑숑숑 박혀 있어서 코 주위랑 요철 부분 롤링을 했을 때도 자극 없이 부드러운 느낌이었고요. 제 피부가 워낙 얇고 예민해서 사용하고 난 다음에 아, 홍조 올라오겠구나 싶었는데 홍조가 올라오진 않고 주요 성분은 무화과랑 흑설탕 조합으로 무화과는 각질을 녹이고 흑설탕은 스크럽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는 항상 패드로 각질 제거를 해준다고 했는데 정말 얘는 특별할 때 사용을 하는 걸 추천하고 사용하고 나서도 민감하거나 제가 붉은기가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피부가 얇고 예민하신 분들한테도 추천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꿀 조합은 요거 스크럽 마스크는 T존 부위에다가 싹싹싹 발라서 좀 각질을 녹여주는 역할로 사용을 하는 걸 추천하고 허니 마스크는 요렇게 유존에 요렇게 건조한 부분에 같이 사용을 하면 각질도 녹여주면서 건조한 부분은 채울 수 있어서 복합성, 민감하신 분들한테 추천을 해요. 저 최근에 잘 쓰고 있는데 진짜 이만큼 사용을 했어요. 제가 좀 왕창 파서 쓰긴 했지만 오늘도 쓰면서 푹 떠서 사용을 했거든요. 아,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추천템을 소개하면 구매 방법이나 할인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이제 더보기란에다가 제가 링크랑 할인가 적어둘 테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짜자잔! 또 아랑의 3만 원대 추천템 마몽드 블루 캐모마일 수딩 리페어 크림 얘는 그냥 보여드리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응 저 언니 저것도 영업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정가는 32,000원인데 할인가는 23,040원 제가 최근에 이제 마몽드 블루 캐모마일 수딩 리페어 크림을 영업하니까 어떤 몰랑이 분이 언니는 도대체 저 제품을 몇 번을 영업하는 거냐고 댓글을 달아줘서 조금 찔렸거든요. 올리브영 매장에 갔는데 얘가 마침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죠. 하나 남아있는 우리 아이 어떻게 내가 챙겨야죠. 챙겨야겠어요, 챙겨야겠어요, 챙겨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바이오다마의 하이드라비오 세럼이에요. 정가는 38,000원인데 할인가는 34,200원이고요. 이게 기획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단품의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는 세트로 구매를 해서 얘는 새로 구매를 한 거고 이미 얘는 제가 집에서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얘는 한 3년, 4년 전쯤인가? 친구랑 같이 호캉스를 갔다가 친구 파우치에 있는 걸 보고 그날 저녁에 써보고 제가 홀딱 반해가지고 이거 뭐야 완전 산뜻함에서도 촉촉하고 끈적이도 없고 흡수가 완전 잘 돼! 라면서 제가 감동을 받아서 그 이후로 구매를 해서 지금도 꾸준히 쓰고 있는데 얘는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영상에서 이렇게 딱히 보여드린 적은 없는데 제가 꾸준히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고 클리오 킬커버 파우네어 쿠션 올 뉴에요. 올리브영 선런칭 때인가? 그때 제가 빠르게 구매를 했고 정가는 32,000원인데 할인을 하면 24,000원까지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저렴한 거거든요. 쿠션이 만 원이나 저렴해지는 거는 할인이 진짜 진짜 많이 들어갔고 정말 얇고 밀착력이 좋으면서 커버력도 좋고 마스크 안 묻어난다고 하는데 제가 얘를 한 3위를 써봤거든요. 솔직한 리뷰를 해드릴게요. 기존의 클리오 쿠션이 좀 답답하고 무거워서 싫었던 분들한테는 완전 희소식! 정말 정말 가벼워졌어요. 저 오늘도 클리오 쿠션 발랐는데 적당한 뽀송함에 유분감도 덜 올라오고요. 그래서 예전에 클리오 쿠션을 생각하셨던 분들한테는 완전 색다른 느낌? 마무리감도 뽀송뽀송한 것도 합격! 근데 마스크에 안 묻어나고 정말 미착력이 좋다고 했잖아요. 아쉬운 점은 마스크에 묻어나요. 마스크에 안 묻어나진 않고 적당히 묻어나고 있는 편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유분감도 올라오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도 기존에 있었던 글로우 쿠션이나 세미매트 쿠션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그래도 확실히 덜 올라오긴 하는데 완전 안 올라온다? 그거는 그렇다. 최근에 출시가 된 에스쁘아의 비파우더 쿠션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비파우더 쿠션이 조금 더 산뜻 뽀송한 느낌이에요. 건성이나 유분감이 적당히 올라오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클리오를 추천하고 나는 완전 뽀송한 쿠션을 좋아해!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에스쁘아의 비파우더 쿠션을 추천을 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3만원대 이하의 가격대별 추천템을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 제가 낮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해가 들었다 났다 하더라고요. 색감이 알록달록했을 텐데 이해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 고맙고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